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날씨가 풀려가지고 물건 사이클이 많이 바뀌었어요 방어 나오고 있고 제빵어랑 시마지 조금씩 안 보이고 있고 안 보이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얘는 뭐냐 손홍치야 홍치 홍치라는 자동차 중국 회사가 있어 알고 있나? 흰살 생선인데 살이 되게 빨개해 그래갖고 일본에서는 아까사바 빨간 고등어라고도 하고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뭐 잡힐 때 잡히냐면 금태랑 게르치 잡힐 때 많이 잡혀 얘가 키로에 지금 한 23,000원 정도 시장에서 하고 손도는 거의 A급이야 옛날에 이게 되게 귀한 생선이라 그러는데 나는 몰랐거든 근데 이거를 되게 옛날부터 한 번씩 올라오면 써봤는데 그때는 시장 가면은 얘 이름을 몰랐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금태라 그랬어 금태 근데 금태 아닌데요 그래갖고 내가 옛날에 찾아봐갖고 이 선홍치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살이 빨간데 흰살 생선이야 흰살 생선하고 붉은 생선을 이제 나누는 게 미우글라빈 함량을 보잖아 100g당 10g이 넘냐 안 넘냐 10마이크로그램 10마이크로그램 그게 넘냐 안 넘냐를 보거든 그게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붉은 살 생선으로 분류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어 재빵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한 시비에서 왔다 갔다 한대 흰살 생선이랑 많이 이제 혼동이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흰살 생선이야 미우글라빈 함량이 높은 애들은 회유성 오종들이 많아 많이 먼 바다를 움직이는 애들 있지 미우글라빈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단백질이야 그 근육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한 애들 회유성 오종 고등어 참치 정갱이 이런 애들한테 많이 필요하고 얘는 이제 금태랑 게르치 잡힐 때 잡히는 걸 보니까 걔네랑 비슷한 수심에서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얘를 많이 먹어봤는데 껍질을 붙여서 먹는 게 확실히 맛은 있고 색깔 자체가 가스오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나는 좀 다르다고 봐 먹기 싫은 빨간색이야 가스오는 그래도 색깔 자체가 먹고 싶은 빨간색이야 얘도 지금 가격이 2만 3천 원에 사왔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요만한 거 6마리 한 박스에 내가 3만 원 4만 원 주고 샀었어 그게 불과 5년 6년 전이야 잡어였다가 지금 이제 숙성의 집이 많아지고 이런 어종들을 쓰는 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산지에서 유통이 이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매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산지에서 이런 생선들을 굉장히 관리를 잘해서 올려보내줘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옛날에는 이거 거의 못 썼어 선으로 올라오면은 선도가 너무 안 좋아 너무 귀엽니? 네 귀엽게 생겼어 너무 귀여워 이거 봐봐 이거 개 닮지 않아 트럼펫 피쉬 뭐야 그 홍대치 개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 우리 부장로로 진급을 했어요 그래갖고 오늘 실력을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게르치 두 마리 사왔죠 제가 게르치 잡힐 때 얘가 잡혀요 얘 비늘이 특징이 좀 억세여 이쪽에 보면은 약간 모비늘처럼 올라와 있어 그래서 손을 굉장히 생각보다 조심해야 돼 비늘이 엄청 억세 손을 조심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사실 피규어 종을 좀 많이 쓰는 편이잖아 업장에서 근데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어 시장을 갔다 오는 날은 굉장히 바빠 그치? 이런 것들을 잘 찍고 싶어도 시간적인 요소가 없어갖고 잘 못 찍는데 이제 오늘 이거 찍으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사온 거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수온이 또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갖고 얘를 한번 잡아 볼 건데 알이 있죠 알이 있다는 건 맛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를 염두를 하고 먹어야 되는 보시면은 이런 색깔이에요 숭어랑도 좀 약간 비슷한 것 같고 금태가 유명하지 않았을 시절에는 금태랑 헷갈리면 돼 사이즈가 작으며 그치? 얘도 내가 이제 마스카를 해봤는데 껍질이 단단해가지고 껍질이 두꺼워 생각보다 만져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 여기 보시면은 요런 색깔이에요 살이 얘를 살 때 이제 저는 산지에서 받을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노량진에 살 때는 얘가 이제 이중으로 2단으로 생선이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밑에 거는 잘 안 사는 편이에요 엄청 깨져요 밑에 걸 사면 삼치도 그렇죠 눌리는 것들은 웬만하면 좀 잘 안 사는 편이긴 한데 옛날에 막 이렇게 맛없었던 것들 그런 거는 사실 나도 몇 번을 안 써봤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벽하진 않아 왜냐면 이게 제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제철을 모르잖아 이런 생선은 얘는 여태까지 가져온 것 중에 제일 살이 안 붉은 것 같다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깨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기름기가 그래도 저번보다는 좀 훨씬 있네요 갈비뼈를 제거하고 토치로 지진 다음에 수분을 잡고 수분 잡을 필요도 없겠네 기름기가 산란 전 알즙을 이제 키울 때 있잖아요 그때 기름기 많은 생선들이 있어요 광호도 그렇잖아요 얘가 이게 깊네 얘가 좀 깊대요 이게 갈비뼈가 깊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뻣뻣함과 기름짐이 좀 공존하는 느낌이죠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거 가져오면 조금만 특이한 것도 다 못 팔고 속성에 난 초밥으로 팔았는데 지금은 판매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80%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걸 찾으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많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가시 뽑고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를 이렇게 이렇게 뽑아주면 돼요 잘 뽑히나요? 잘 안 뽑히네요 잘 안 뽑히나요? 부장님 손톱이 이렇게 까만 거는 칼을 많이 갈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칼을 진짜 열 몇 자루를 혼자서 거의 독단적으로 갈고 얌생이들이 칼을 안 갈아요 얌생이들이 칼을 갈지 않습니다 금태랑 진짜 그 게르치랑 좀 비슷해 느낌이 질긴 것들은 칼집을 한번 넣어주는 게 아무래도 통째로 먹을 일이 적으니까 4점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간장이 적셔가지고 내가 신기한 생선 사왔어 오늘 자다 일어난 지 한 3분 됐지? 우리 직원이에요 가영이라고 25시니까 오시면 예뻐해 주세요 차차 영상이 많이 나올 거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선홍치라 그래가지고 좀 귀한 생선이야 하나 먹어봐 무슨 맛인지 엄청 부드러운데 끝이 뭔가 식감이 쫄빗쫄빗하니까 되게 먹는 재미가 있어 괜찮은 거 같아? 주토피아의 나무늘부 살면서 처음 들어갔습니다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선 제일 괜찮다 진짜? 총평을 해줄게 여태까지 이 선홍치를 내가 3kg짜리까지 써봤거든? 맛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어 너네도 많이 먹어봤잖아 내가 가져와가지고 이런 시즌이 있는 거 같아 이게 개체가 자연산이고 양식이 안 되잖아 1년 사이클로 봤을 때 얘가 2월이 제철이래 한겨울이 제철이래 수원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고등어 거의 풀빵 찼지? 방어 200이 가져온 거 어때? 기름 장난 아니야 지금 풀빵 찼지? 3년 전 사이클로 봤을 때 거의 한 90% 정도 차지 않았을까 이 맛이면 되게 괜찮네 이게 자연산이 좀 이런 거 같아 이게 맛있다 맛없다를 딱 꼬집어서 이게 딱 대뱉기가 힘들어 어떤 개체를 하나 딱 사왔는데 거기서 빵 터질 수가 있고 우리 그때 금태 큰 거 가져왔을 때 어땠어? 별로였잖아 2kg였나? 금태가? 금태 그 2kg짜리 10kg에 8만 원 주고 사왔는데 맛 하나도 없었잖아 살 다 갈라지고 자연산은 이게 확실히 시즌 어떻게 잡혔냐 어떻게 보관했냐 이 3개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 그래서 지금은 선홍치가 한 달 전 영상만 해도 이거 맛 더럽게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추천을 드릴 거 같아요 이게 색깔부터가 별로였고 식감도 좀 이런 식감이 안 났어요 이거는 또 수분도 안 잡았어 심지어 속성도 안 했어 오히려 이거는 좀 속성을 안 하고 먹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이거는 키로 2만 3천 원이거든요 싸지는 않아요 싸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즌에는 또 추천드린다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가영이 인사드려 잘 잤니? 갑자기 잘 잤어? 어 우리 가영이의 또 성장 모습을 찍을 거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약이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요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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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